Kongroo 평소에 조용한 원 팀이요 재일이형 내성적이지는 않은데? 평소에 조용한 원 팀? 와 이거 어렵다. 조용한 원테인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? 제이리야. 내성적인 제이리. 고맙습니다. 둘 다 있을 수 없는 건데. 평소에 조용한 원테인. 내성적인 오제일. 말 많아요 제이리야. 평소에 조용한 원테인. 내성적인 오제일. 감사합니다. 제이리야. 내성적인 아니나 원래? 둘 다 안어색합니다. 둘 다 어색한데? 제일 위험한 원테인. 제일 위험한 원테인. 둘 다 어색한데? 둘 다 아닌데? 제일 위험한 원테인. 제일 위험한 원테인. 페인이요. 큰일 나. 제일 위험한 원테인. 왜 이거지? 태인이 형. 원테인. 아 이게 이상해. 원테인이지. 저도요. 태인이 형. 다 아예. 야구 못하는. 렐라. 어색해. 좋다. 그럼 일단 평소 조용한 여성적인 오제일 그는 왜 몰래토? 그는 왜 몰래토 그는 왜 이렇게 잘해 그는 왜 이렇게 잘해 이제 젓가락까지 절 위로해 주겠어 그는 왜 이렇게 잘해 그는 왜 이렇게 잘해 평소에 조용한 원테인 제일이 안 내성적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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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성적인데 오제일 어색한가? 내성적인데 어? 제일이 안 내성적인데 평소에 조용한 원테인? 깡 평소에 떠드는 원테인이고 활발한 원테인 수강! 원테인 적응하면 될 것 같아 제일이 많이 많은데? 셋째가 건강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아아 네 내성적인 오제일 평소에 조용한 원테인이 왜 어색합니까? 아이고 내성적인 오제일 예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.